드디어 리포트 선수가 자녀를 감독님께 소개시켰어요. 리포트 형, 이제 갈 때까지 갔네. 스토로봇 투게저의 연준 씨가 오늘 경기 시그룹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상우, 상우 항상 중만이네. 야, 유희가 중만이네. 야, 유희가 중만으로 왔다. 야, 유희가 중만으로 왔다. 한 단계 더 올라왔다. 대은이 더 밀렸다. 야, 이대은 뭐냐, 이제? 아니, 형. 이대은 이리 와야지, 이제. 방금 4점 땐데, 지금. 주무관관 여기까지 가겠다. 기분 더 가롭고 좋네. 이 자리가 별거 아닌데 뭔가 신경 쓰여. 슬레이트 누구 할 거고 이제? 슬레이트. 슬레이트도 중요해요, 슬레이트. 뭐 국회 성공도. 아니, 그림 안 나와. 딴 사람. 이태껏. 아니, 나 할 거 얼마나 많은데. 재영이, 재영이, 재영이. 요즘 시합도 안 나가는데, 지금. 재영이는 시합 안 뛰니까. 와, 골 때리겠는데? 이거 슬레이트 안 돼요. 감독님 통보 받았어. 지금 단장님 다 듣고 계시니까 아니, 뭐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어. 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오늘 그 대학리그가 있어서 윤상엽, 태웅, 거대한, 이용헌 네 선수가. 아, 많이 비웠다 진짜. 칼났다 진짜.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린 게 있습니다. 저희 주전 2루스죠. 아. 와 씨. 와, 튀었어 나도. 아. 아, 놓쳤어. 우와, 손가락, 손가락 맞았다. 일단은 저희 엑셀 찍고 아까 이제 금강기 의심대로 CT까지 같이 찍었어요. 네. 일단 그 아까 끝마디가 100m가 골절이 맞아요. 네? 여기 보면 끝마디가 골절이 돼 있는데 이게 손가락 힘줄을 붙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많이 어긋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어긋나지는 않아서 그냥 유지만 되면 붙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던지거나 공 받을 때 꺾이는 건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 평가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경기 출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갑니다. 네?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쟤는 공 던질 수 있어요? 쟤는 자꾸, 자꾸 뛸걸요 그냥. 자꾸 뛸걸요. 나갑니다. 대호야 잘 받아도. 대호야 잘 받아도. 오늘 무시로 날아간다. 우리가 수비, 수비 팀이야. 수비 무너지면 바로 무너지면 안 된다. 오늘 나훈아 형님의 무시로 날아간다. 아니 그때 오해 다쳐서 나갔잖아. 근데 그것도 틀린다. 아니 빼고 와야지. 빼고 와야지. 빼고 할 수 있어요. 네, 할 거예요. 아직도 멍이 들었네. 대단한 턴 아니야? 자 그리고 어제 드디어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드디어 리포트 선수가 자녀를 감독님께 소개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일 되었습니다. 리포트 형! 이야, 이제 갈 데까지 갔네. 정치질 시작됐어. 좋은 거 배우라고, 좋은 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연습 안 나가, 연습 안 해. 두 번째 자녀 보여주기잖아. 야, 야, 베일러, 화장실 가고 싶어. 어,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 연습 갈 시간 와. 잠시만, 내가 봤어요. 차에서 빨리 내리라고 하는 거. 차에서 봤는데. 아, 어제 인사하면서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12시간만에 50만원에 갔는데. 밑에 댓글이 드디어 벗겨서 누가 정치의 인기가 된 거야. 내 건데 그거, 아. 리포트 형. 형, 형,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앉아, 앉아, 앉아. Next, 아, Next, Next, Next. 다음, 다음. 아, 오늘 와요, 애기들? Next. 애기들? Next. 과연 진짜 선발이면 진짜 웃긴 것 같아. 다 데리고 오겠네, 정말. 자, 그리고 사직에서 져서 직관 루틴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요정은 바뀌었습니다. 정해졌어요? 새로운 슬레이트 요정은 1시 30분에 너거 옷에서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우리의 최후의 징그스이 회식을 잡았습니다. 회식이 늦는 날은 들이치지 않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리핑을 다른 사람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수현이가 아는구나. 오늘 최수현이 브리핑 한 번 하겠습니다. 어... 빅크스야, 그것도? 일단 제가 매일 겪어보는 선수들이어서 특징을 잘하는데 오늘 선발이 유력합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애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가장 투수 중에 컨디션이 좋다 그러고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투수고 빨리 내려야, 선발이 나온다면 빨리 내려야 될 투수고 야수 쪽에서는 작년 저희랑 했을 때 홈런 타자. 제형이 형이 홈런 맞았어서 첫 부터 타격탑이다. 높게 몬 이 타구를 당장 넘어가는 최경의 솔로포 9번 타자 박수현입니다. 성공! 제형이 안 던진다, 괜찮다. 나 어차피 못 나가.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오늘 홈런 맞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작년보다 확실한 건 작년보다 멤버가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팀을 다 참가를 시키는 거에 의미를 좀 뒀는데 올해는 선발을 해서 뽑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상대했던 아마추어 팀들 중에서는 타격 능력이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뭐 제 손 다 손바닥 아닙니다. 제 말 시키면 안 되지. î 주인공 구급 형 왜 저러냐. 그냥 입 망가지고 졸러는 거야. 왜 저러해. 자 첫 번째 테스트 시간. 캐치볼 시간이 왔습니다. 자, 드려나 하면 안 해 못한다, 어? 완베이스만 드리면 안 되나? 어? 꽤 많은데? 아프진 않아? 어? 나쁘진 않은데 이거 형? 아이, 괜찮아. 야, 괜찮지? 아니, 지금 이 앞에는 완베이스 드릴 수 있냐 보지. 완베이스까지 괜찮을까? 약 먹었나? 아니요. 약 먹어. 야, 그래도 주변에서 약무라, 하지 마라, 느닷다, 아끼라, 좋네. 준우 형, 샵 나가겠다. 잘 치는데요? 준우 형이 샵 나가겠어. 그냥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문이 왔으면 안 좋은 거야. 일단, 개길 거야. 너누이, 근우 너무 좋습니다. 아, 근우가 진짜 스바라시합니다. 광만이, 기가 막혀지 않네. 진짜 잘 치는데? 이런, 이런. 그냥 듭니다. 넣었나? 물이 하면 아프다. 빛나길 힘겨운 날에 견뎌낼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우리 감독님 어디에 쉬어? 어, 저러 가자, 저러 가자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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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애들 연습 많이 시켰습니다 네 이거 봐, 봐줘 네, 알겠습니다 라지, 라지 뵙겠습니다 네, 가자 아, 상대 괜찮은데? 어, 나 좋네 가자 이즈, 이즈 혼불호 타자, 혼불호 타자 선배님들, 작년보다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짜! 선물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명고 유원대 졸업하고 현재 가평 웰스에서 유격수 보고 있는 박성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지내주셨어요? 그냥 뭐 평소랑 똑같이 훈련하고요 그냥 뭐 간간히 매주 월요일 최강여호 보면서 지냈습니다 최강여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좀만 잘했으면 내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었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다른 선수들과는 좀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시즌 1때랑은 다른 각종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하자 3스푼 정답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정답 정답 괜찮은 거니까? 네. 내가 박말치는 거 구셨잖아, 형님. 안 말했는데. 돌았다가 손 놓으면 되는 거지. 던지는 것도? 근데 다행히 이거 이쪽이라가지고. 형님, 너 오늘 그 때마다 문을 끌고 가야 돼, 형님. 지랄한 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라인업 나왔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다. 아, 진짜? 맨날 충격죠, 이래노. 진짜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다고? 리퍼트, 형? 베이비? 그래, 알겠습니다. 얻어볼 걸 하겠습니다. 아, 좀 말이 바뀌었네. 아, 그 내용이 안 나가겠네. 나 나간 데 했는데. 내보낼 거 같아. 1번 상욱. 임상욱? 상욱. 알겠습니다. 1번 타자. 이루수 문교원. 어? 진짜로? 이루수 문교원. 어? 예? 진짜로? 어? 대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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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쳐다보는데 대답 안 하고. 막 나가기 쉽나? 아니, 본인도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본인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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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야수인데. 이루수 나라니까. 2번 타자. 유격수. 임상욱. 네. 0번 테이블 세터. 둘 다 감정, 좋아. 3번 타자 DH 박용택. 네. 4번 타자 일루수 이대옥. 네. 와, 5번 타자. 더덕스러워. 송우 형? 김문우. 아니, 저 안 돼. 5번 타자. 이태근. 포수 박재욱. 와, 몰리나. 네. 와, 몰리나. 와, 몰리나. 오늘 저녁이로 드시잖아. 오늘 많이 했어, 이렇게. 6번 타자 좌익수 정의용. 네. 7번 타자 담로수 정성훈. 네. 8번 타자 좌익수 김문우. 좌익수요? 아, 무익수 김문우. 아, 예. 미안, 미안, 미안. 2번. 2번. 주교수. 나. 최수현. 아... 예? 파이팅 하시죠. 선발투수요. 아, 잠깐만요. 2번 타자.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선발투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대훈. 네. 아... 최근에 좀 안 좋았는데, 네. 오늘... 네, 오늘 좀 진지하게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회식 기쁘게 가시죠. 네. 금윤 선배님이 다치셔서 1번 타자랑 2주수가 공백이 생겼는데, 공백 없이 제가 잘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 타자. 아, 야. 너는 공백이 잘 던지더라. 진짜 공백. 오늘 진지한 이대훈. 경기 초반 확실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1, 2번. 오늘 확실하게 한 번. 젊은 패기 한 번 딱 보여주고. 오늘 화끈하게 하고 딱 회식 갑시다. 출력, 출력. 출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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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할 때 됐다.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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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 오케이. 집중. 응, 응 집중 긴장되는데 첫 고려대 직관에 긴장돼 있어요? 처음에? 어, 그때 좀 긴장돼서 무서워요, 약간 왜, 페퍼 할 거야? 네 좀 해 네 수많은 밤 내 곁에서 왔습니다 천천히 해라, 천천히 네 이론으로도 천천히 해도 되니까 천천히 네 네 아 형님, 오늘도 회전 좀 풀렸습니다 형님, 오늘도 회전 좀 풀렸습니다 형님, 대단히 던져 형님, 대단히 던져 형님, 조단히 풀리고 안 풀릴 게 형님, 공부를 공부하고 공부했는데 네 자꾸 떠날 생각은 안 돼? 네 자, 던진 무대 네 조선 님이 형이 다 잡을 테니까 네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저요? 아, 별로예요? 직관 나가는 중 손발은 오랜만에 안 돼? 직관 손발은 처음이에요 3 2 2 3 3 아까는 떨렸는데 막상 드라운드 들어오니까 좀 덜 떨린 거 같아요 좀 덜 떨린 거 같아요 얘가 제일 라인업 나오니까 그럴 거 같아요 맨날 대타 나가서 안타 치는 거 보러 오시는 건데 선발 나간다 해가지고 나간다 하면 깜짝 놀랄 거 같겠네요 진짜 귀여워? 응 4 4 4 4 승관이 형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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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플레이트 플레이트 신재경 씨 계십니까? 신재경 씨 계십니까? 아 신재경 씨 계십니까? 아 내 흐름 자랐다 내 흐름 자랐다 나 못해 아 나 못해 진짜 아 나 못해 진짜 아 나 진짜 못해요 빨리 해 나 시간 없다고 야 홍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하고 가운데 치고 좌우 치면 끝 가운데 치고 좌우? 가운데 치고 좌우 치고 좌우 치고 우 치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아 나 이거 진짜 도영아 너 얼굴 나갈까? 도영아 너 얼굴 나갈까? 야 홍구야 도연했다고? 아니 형 아직 들어가 있어 나 아니야? 형 아니야 들어가 있어 빨리 아니야 여기서 나가면 되지 아니야 저기 가 있어 여기서 나가면 돼 나가 오늘 여기 가장 마운드를 먼저 밟는 선수는 신지영이었네요 목소리가 웃을 것 같아 저 별거 아닌 것 같아 떨리나니까? 한 번만 더 하죠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1, 2, 3, 4 2, 3, 4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연세를 향한 로터조의 하루가 팬분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야구 최강론터조와 독립민기 대표팀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도움할 수 있는 김선우의 소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강야구 54번째 직관계입니다. 12경기 연속 매진. 정말 대단한 기록이 됐고요.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롯데자이언츠와이아 경기 사직 직관에서 직관전 연승 기록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대가 독립민기 대표팀. 양승호 감독이라는 전임 감독 체제를 굳히면서 정말 실력으로 이 선수를 완벽하게 선발을 했어요. 거기다 이 경기를 또 어제까지도 일본에서 치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호흡은 지난 시즌과 전혀 다릅니다. 찾아오신 팬분들과 함께 경기를 잊고 나서 보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룡을 뵙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룡을 뵙겠습니다. 나 이거가 누구야. 초승이 씨. 저 뮤지컬 영웅때문에도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배운 놈인데. 우와. 저 뮤지컬 영웅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배운 놈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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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으로 길이 부전하세 대안 대안 대안으로 길이 부전하세 정성파다. 정말 시즌1부터 이 프로그램을 챙겨봤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양 팀 모두 오늘 정말 좋은 경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뭐가 올라온다 이러면 되겠네요. 이렇게 유럽혼도 올라오네. 비즈니컬 배우는 정성화 씨의 대결과였습니다. 과연 양승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동립욕의 대표팀. 이 직관 경기에서 이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까? 재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간절하고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달래요. 확신이 달래요. 각오 없습니다. 무조건이겠습니다. 자, 됐어. 저거 진짜. 목사님은 한 말 있잖아요. 오늘만은 분명하지 맙시다. 이기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윤셋! 네! 갑시다. 초반 초반. 신다. 신다. 신다! 신다! 와! 와! 신진대가 이 상황이라는 친구 때문에 blade 옆에 인해 이 배달 시기 이내에 정리하겠습니다.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후바트 연수! ...왜? 투바투, 연준, 몰라? 와, 얘네들이, 저희들 완전 좋아하잖아. 스토로버이 투게이더의 연준 씨가 오늘 경기 시그룹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와, 진짜 영광입니다. 이쁘게 생겼다. 투바투. 아시죠? TXT입니다. 모르세요? 알죠, 알죠. 차강연구를 연준 씨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쉬고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모로버이 투게이더 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연준. 와. 오늘 양 팀 선수분들께서 다치지 않고 잘 경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신 야구 팬분들께서도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강연구 화이팅! 최강연구 화이팅! 이게 원골에서 지금 던지시네요. 아, 그렇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떨려. 아, 싸인 교환까지. 어떤 공 던져주실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아세요? 요건 한 번도, 한 번도. 도전ando. 오, 도전공업을 가진 프리미ire라고 하AAAAAAAAN. 동래하고 좀 했네. 보라, 교환까지 좀 나와. 투박투위한 연준 씨였습니다. 친구인 정근우 선수를 한 속에 두고 이대호 선수가 시구에 임합니다. 지금 마차 부는 거 아니에요? 춥다 춥다 춥다. 비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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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래요. 비실래요. 완벽한데요 마카츠코.